안녕하세요 은서진입니다. 오늘 이거 뜯어볼건데요 뒤로 보면 프로모카드 팩 연결마스터 15팩 쌍벽의 파이터 15팩이 있어요. 네,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연결마스터 15팩 쌍벽의 파이터 15팩 이렇게 구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뜯은 것 같아. 응, 뜯었습니다. 언박싱합니다 이제. 저 가위 필요해요? 응? 아! 오! 오! 우와! 신기해! 프로모카드 팩! 이거부터? 자, 일단 이쪽이 연결마스터 있고요. 프로모카드 팩 먼저 뜯고 상벽의 파이터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뜯어볼게요. 보리맥스. 보리맥스! 이게 프로모카드죠? 우와! 이거 트리플 레우다! 원래 이런게 아닌데? 잠깐만. 오! 이게 바로 있네요. 보리맥스. 이거 진짜 좋은거에요. 이거 슈퍼레워요? 네. 보리맥스 슈퍼로 막 이런거? 어. 자, 여러분들 한 명씩 번갈아간 뜯을거에요. 이거 잠깐만요. 아니 아직이 이것도. 뭐에요? 정아지 뜯을거에요. 자, 요거. 한 명씩 번갈아하면서. 쌍벽이 파이터. 네. 우와! 우와! 대박이야. 대박. 자,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여줘야되요. 여러분들. 바로 그 도시한. 네. 꽝이에요. 꽝입니다. 꽝. 먼저 고리타. 좀 정말. 모스턴이. 오! 나왔네요. 팔팔. 팔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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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지? 그냥 트리플. 그냥 V. 그냥 V. 자, 그 다음 빨리 뜯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이쪽에 두고. 이거는 영영매스터. 영영매스터. 이게 잘 나오지. 둘 다 진짜 잘 나와요. 둘 다 진짜 잘 나와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꽝이네요. 칠. 칠. 이거를 뜯어볼게요. 두 개. 내 소원 중에. 화와르바. 나름 버텨 도전 시행. 와. 자. 저는. 사상적. 파이터. 뜯어주세요. 어. 나올 것인가. 뒤에 검은색 있어요? 모르겠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국방이야? 왜 이렇게 안 나와. 2대1. 아. 2대1. 아. 2대2. 안 나왔다. 사다이사. 이렇게. 꽝. 아. 길걀 그때. 될 것 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gedule. 안 나오네. 아버지. 친구 잘 알고 있어요 소중히 그리고 갈 데스마스 소집 오랜데도 근데 싸움 별개 파이터 그냥 싸움이 파이팅이지? 가랑이 야도킹 부위 다 나왔고 예스 현서 뜯고 자 영영매스터 아 꼬압이다 그 다음에 쌍벽이 파이터 오 나오고 부위가 있었네 볼카모스 당구 왕론에 팬들아 파채공 VMAX 좋은게 잘 나오네 이쪽에 오 파채공 VMAX까지 나왔고 지금 이렇게 세개 타블루도 어디있어요 타블루 또 한대 이제 아 또 안나왔다 또 안나왔다 오뚜곰, 탱그릴, 짜라랑, 우츠부트, 모음이 오늘은 동네 문방구에서 카드로 33,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프로모카드가 3,000원인데 이건 3,000원 아니고 만원인가? 4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 걸 지켜볼게요 삼겹이 파이터 다빌, 다리, 번드, 당근, 또르박치 아, 똑방입니다 연경 맛있어 형사 잘해 아니 지금 형사가 한번도 안 나온 것 같아 레어템이 저는 이거, 아니 한 개 나왔어 이거, 이거 누나 나왔어? 네, 한 개 뭐예요? 아, 끼문카드를 짤리지 마요 여기다 왔어 여기다 여기다 지금 끼문카드가 나왔어 거기다 아, 모르겠지 네 머프롱 꾸링크 가재군 시드라 렌트라 또 봐 몇 개 남았어? 네 개 네 개 네 개 남았어 남았냐고 지금 아, 몰라요 아, 이거 뭐 쌈벅이에 사있어 우리 타자 또 아닌 것 같아 네 뚜껑이야? 네 지금은 차분이야 하드리어 철고 누적이야 아, 뚜껑이네 근데 이렇게 팔짱 어 하드리어 슬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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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나왔다 안 남겼어 파츠 레몬 V 아까 나왔던 거 아니었어? 파츠 레몬 V 파츠 레몬 V 여러분 이제 아홉 개 나왔어요 아홉 개 나왔어? 저 세 봤어요 자, 현서 잘해 자, 연경 마스터 오, VMAX 비크티티 VMAX 오, 나왔다 오, 예이 비크티티 VMAX 오늘 같은 느낌도 있어 우와 여섯 개째 나왔고 오, 예스 성공했어 예스 자, 그다음 또 파츠 레몬 V 오, 나왔다 나왔어? 자, 이거 보여줘 나온 느낌 느낌이 있어? 어, 공세 보죠 짜라랑 비즈4V 탱그릴 오브총 영격 울하우스 V 영격 울하우스 연격 울하우스 V 자, 또 나왔고 오, 일곱 개 자, 다 원래 삼십 개 삼십 일곱 개 일곱 개 막 그렇게 나오는데 나올 거 같아? 뇽 안 나왔어? 아, 안 나왔다 상롤 상롤을 넣고 자, 지금 서진이가 다 챙기고 있고 항상 다 뜯어봐 아니, 저 이제 다 했어요 어, 서진이 차려 네 야 주영마스터 vir하우스 V 그래서 유튜브 응 영격 자, 현타 잘해 자, 영격의 마스터 이미 성공했으니까 오, 나왔어 오! 오! 오, 나 잘 보이죠 티크니티비! 이거 좋은 건가? 네! V잖아요! V! 오케이, 여기 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8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전 쌍북 파이터 두꺼워! 와, 여기 10개가 나왔어! 원래 7개가 최선인데? 마이디네, 또로박지, 초라기, 박버지, 테라테오! 쌍북 파이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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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야! 아, 꽝입니다, 꽝! 자, 이제 3개 남았나? 성공! 몇 개 남았어? 10개, 10개 최선도 좀. 아버지, 보여줘야지. 이거다! 라푸니아,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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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어. 한 개씩 뜯으면 되겠다. 영영마스터! 한 개 남았나? 이거 뭐야? 이게? 마지막에 서진아? 네, 이건 맞아요. 기다려 봐봐. 9개 남은 진짜 대박! 우와! 나와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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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봐도 꽝이 진짜 맞아요? 자, 마지막! 꽝! 이거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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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하나, 둘, 셋, 셋, 넷, 일곱, 여덟 개 나왔습니다. 원래 한 30개는 일곱 개 아니면 여섯 개, 다섯 개 그게 최단으로 끝인데, 근데 오늘은 여덟 개 나왔습니다. 저 생각에는 여덟 개가 제일 좋은 거. 네! 제일 비싼 거겠죠? 비싼 거에요, 비싼 거. 좀 귀한 거. 자,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온 게 영적 마스터 제일 많이 나온 거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카드 박스 세트로 한 박스 언박싱 해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대박이냐. 대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하자. 안녕!